어, 자기야, 여기 이러다 세기의 커플 탄생하겠어. 민우 얘길 저렇게 진지하게 듣는 분이 계실 줄이야, 하하! 기호가 냈던 문제 중에, 다리 빨갛게 물드는 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가, 라는 게 있었거든? 민우가 뭐랬는 줄 알아, 보기 드문 현상이래. 그 대답보다 더 놀라운 건 유리 친구분이 걜 너무 멋있다는 듯 쳐다보던 눈빛이야. 흠, 확실히 그때 되면 뭐가 많이 달라지긴 할 거야. 근데 답 그거 아냐, 블러드문이래. 둘 분위기 심상치 않아서 보너스 문제 하나 냈단 말야?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고 황홀한 춤은 입맞춤, 흠흠. 이건 둘 다 맞췄는데, 이 말 할 때 민우랑 유리 친구분 눈이 딱 마주쳤는데, 순간 공기가 핑크빛으로 물드는 게. 분위기 장난 아니었단 말이지. 암튼 둘이 진짜 잘 맞더라. 이런 거? 아님, 이런 거? 자기 입맛대로 골라. 내가 자기한테 맞춰줄 테니까. 근데 쟤네 왜 모여있지? 헐, 맞다. 자기야, 나 뒤풀이 가야 되거든. 얌전히 놀고 연락할게요. 이따 봐.